이건 무슨 의미에요? 수영 치고 수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제스처는 약간 어푸 아 어푸 앉아 갈게요 어? 어 이쪽에서 이쪽에서 어 형 현아 저거 나 알고 싶어요 이거 뭐에요 이거? 이거 하다가 선생님이 정해진 건데 약간 힙합적인 느낌이죠? 아 나도 하고 가야겠다 아 근데 좀 멋있게 하던가 걱정 말고 무슨 내 코멘터리야? 무슨 테마에 무대가 무대가 불어오고 나 코멘터리 하지마요 안자 이 자식아 방금 안자 이 자식만 편집해주세요 그건 EDM으로 편집해주세요 안자 이 자 자 자 자 자 이렇게 해주세요 안자 이 자식아 도현이 도현이 집에 가요 퇴근해요? 아니요 나만 보지 마세요